네, 안녕하세요. 쇼미달팀의 심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그루브기어에서 나왔습니다. 솔로 스트랩. 그루브기어는요, 진짜 이 악세서리를 진짜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. 심지어는 마이클 잭슨도 그루브기어 제품을 많이 썼다고 해요. 얘는요, 진짜 검증된 품질. 진짜 편안하게, 진짜 두껍게 와우. 그리고 뭔가 기타리스트와 베이스 시트가 이걸 맸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맬 수 있는 그런 스트랩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어요. 얘는 유럽과 캐나다, 그리고 남미에서만 사용되는 최상급 가죽으로 얘는 형태랑 기능, 그런 조화를 좀 고려해서 설계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손으로 꼼꼼하게 제작한 수 가공 제품이라고 합니다. 진짜 가죽의 느낌이 그대로 표면이 잘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는 미끄럼 방지하는 스웨이드 바닥면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두께감이 있어요. 이 패드 자체가 굉장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딱 했을 때, 장착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스트랩입니다. 진짜 편안해요. 몸에 딱 감기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루브 기어만의 솔로 스트랩만의 고유한 시그니처가 이렇게 솔로 스트랩이라고 새겨져 있죠. 커버죠. 그리고 여기에 금속 리벳으로 네, 더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디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그루브 기어 닷컴이라고 이렇게 네, 되어 있네요.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한 게 눈에 보여서 네, 굉장히 튼튼한 그런 스트랩입니다. 네, 컬러는 이제 블랙 컬러도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 말고 아이보리와 갈색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. 가격대는요. 11만 6천 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루브 기어 스트랩에서 솔로 스트랩이 나왔네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블랙 컬러는 지금 중에icating